1. 카드 2. 카드 3. 카드 3. 카드 카드 다 찾아서 거기에 딱 올려놓고 마지막에 버튼 딱 누르면 너무 깼습니다 이스캡 업 다운 업 됐어 됐어 굉장히 빠른 카드 이런식이면 빌이 또 살 황금 법인 아 이거 이번주엔 또 뭘 먹어야 되나 불안하지 지금 또 피디 엄청 불안하지 2주 연속은 되게 힘들거든 지금 이번주도 고기살사라 개털된다 안그래도 지금 가진게 없는데 오 맞아맞아 빠르네 빨라 영어로 헝그리 일본어로 하야이 하야수기로 여러 저의 좌우 까 맞다 这의 내용이